저는 고려대학교 미디어악부 정현지라고 하고요 앞으로 MC 고니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왜 이름이 고니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금요일 방송을 보시면 다른 MC분을 딱 볼 때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될 연구 TV 프로그램 4년은 아무래도 공부에 힘든 우리 학생들에게 쉬는 시간을 주고자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멘토가 없는 학생들에게 멘토가 되어주고자 가고 싶은 과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가 없는 학생들에게 리얼한 정보를 주고자 만든 결과물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 방송은 아프리카TV와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시고 방송이 끝나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편집 영상이 올라올 예정이니까 구독하고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첫 방송은 산업공학과입니다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와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분들이 이렇게 와주셨는데요 일단 자기소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13학번 김태호라고 합니다 자기소개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1호 학번 노건호라고 합니다 이제 미니 고연전을 일단 할거에요 그래서 일단 게임은 세개로 나눌 예정이구요 첫번째로는 플래시게임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퀴즈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최적화 게임이라고 해서 우리 몸으로 쓰는 게임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플래시게임을 할건데요 방금 말했듯이 고기쿠키 게임을 약간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으로 하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아... 하하하하 또 어린시절을 생각하게 하는 오래됐죠 시간안에 5000점을 얻어라 이거 다 나오나요? 이 게임... 네 화면에 자고 고기를 불판에 올리고 고기 앞뒤를 적당히 익힌다 이긴 고기를 오르며 혁신을 뒤쪽 5번 하하하하 아 고기를 너무 많이 쓰는거 아니에요? 최적화에 맞나요? 최적화 되는 대칭이야 이게 아 뭐야? 아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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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이거를 삼성에 옮겨하면 왜? 하하하하 제가 이거를... 한번 다시 할까요? 하하하하 아 너무 편든다 끝났죠 그냥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 번만 다시 할게 뭔지 몰랐어요 진짜 형 약간 실망인데 형 왜 이렇게 효율적으로 못하세요 이거 이제 좀 건져 내야 되는거 아니에요? 기회가 이제 다섯번인데 하하하하 마음 아픈 소리가 계속 난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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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상공은 뭐뭐 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키워드에 맞게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태우씨는 20점이 나왔구요 두 게임을 했는데도 20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노모노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한개씩 한개씩 해도 되는거 같은데? 시간은 많은거 같아요 이게 너무 뒤져지는건가? 아 공기극기가 무슨 키워드냐고 묻는데 사실 여기는 다들 재미있으라고 얘기를 하는거지 막 할까요? 한 번에 먹어야지 어차피 이미 이긴거 같은데 한 분만 고기를 채우게 되냐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기 잘 꼬세요 정말 잘 꼬세요 근데 왜 그러세요? 아 봐봐 봐봐 아직 괜찮아요 아 이겼네요 그냥 뭐 다 꺼도 되겠네요 이제 날릴게요 그냥 네 하하하하하 내려간 하나 봅시다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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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네요 아니 이제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적화 게임 할건데요 이건 지금 몸으로 할건데 아 잠깐만 하하하하하하하하 네 자 하나씩 드시고 최적화가 뭐라고 했죠?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는거에요 네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낸다고 했죠 그래서 한정된 입으로 최대의 마시멜로를 많이 먹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이걸 입에 많이 넣는거 같고 네네네 이제 뜯으세요 이제 한 봉지 이상은 먹지 않을까 해서 일단 재봉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되게 크네요 하나하나가 네네 오 네 그럼 제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순서를 넣을테니까 그 그때마다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하나씩이요 순서대로 아 하나 아 아 아 아 둘 제가 두개는 넣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먹을 예정인지 어떻게 공간을 확보를 하실 예정인지 약간 다른거를 넣기 전에 이제 입에서 힘을 줘서 최대한 수축시키는 방향으로 저는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아 일단 근데 마시멜로 막 적고 먹으면 안돼요 어떻게 하실건가요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자주 하는방법은 아니고, 없는 사람의 차이를 일단 보겠습니다 셋 넵 다섯 흐흐흐하 크흐흐 Tout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에서 뭐 여자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하정아 채근하고 쓰고 싶어 매안해 일개까지 열 열 열 열 열한개 열한개 11개 12개 13개 높아 가신다고 하시는데 14개 15개 16개 17개 18개 19개 18개 19개 15개 21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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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 홀로 설 수 있을까 아 남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여기 일정까지 나갈게요 아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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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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